이번 주말 덥겠습니다. 내륙을 중심으로 낮기온이 쑥쑥 오르면서 30도를 넘어서는 곳이 많겠고요.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겠고 습도까지 높아서 끈적끈적 무덥게 느껴지는 지역도 있겠습니다.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. 토요일에 중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.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주도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. 더 자세한 날씨는 KBS 1라디오에서 매시가 58분에 방송되는 KBS 58분 날씨에서 확인하세요.